이제 복수마씨 마지막 노래만을 남겨두고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 마무리 하도록 할텐데요 복수마씨 고맙기도 이렇게 또 싸인 CD를 챙겨왔어요 어우 근데 깜짝 놀란게 싸인 CD 뒷면에 있는 사진이 오! 복수마씨 지금 모습과는 너무 다른 너무 다른 어 이게 좀 느낌이 너무 다른거 아니에요? 네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빨간 아 그래요 이게 뒤에랑 앞에랑 이게 다르구나 아 그러면은 이 모습 혹시 간직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께 좀 드리면 좋을까요? 저요? 지금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 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이요? 이 분이요? 이 분이요? 복수마씨 어때요? 좋아요! 길게! 미치겠다 좋아요! 미치겠다 좋아요 어 미친다고 그럽니다 네 또 어떤 분께 드릴까요? 네 네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인생띠 있는 분 네 어 이 분이 되게 네 이 분 되게 자주 보이시는 아 이 분 타짜죠 타짜 네 안녕하세요 네 복수마씨 복수마의 노래를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? 네 길게!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세 장 정도가 더 남아있어요 어떤 분께 또 드릴까요? 네 제가 볼 때는 어 여기 우리 이 남성분들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웃는 표정이 좋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정 자체가 어 얼굴 자체 네 복수마 네 또 어떤 분께 드릴까요? 여성분은 없으실까요? 여성분 여성분 어 저기 계십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네 네 어 여기 가방을 찍으셨던 분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 한 장이 있어요 마지막 한 장은 우리 복수마씨가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복수마의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네 시리 앞에랑 뒤에를 한번 보세요 한 장 매력 어우 너무 많죠 뒤에는 그 혹시 뭐 직장생활 하신 적 있으세요? 어 뒤에는 나 뭐 직장생활 할 줄 알았어요 네 오피스룩으로 네 복수마씨의 다양한 매력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곡은 어떤 곡이에요? 네 마지막 곡은 3월 10일에 나온 신곡 벚꽃이 내려요 라는 곡이에요 네 봄을 겨냥하고 만든 곡인데요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방금까지 부르노랑 다르게 또 발랄한 분위기에요 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벚꽃이 내려요 벚꽃이 내려요 네 벚꽃이 내려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벚꽃이 막 피고 막 그럴 거예요 네 노래하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벚꽃이 막 터져있는 곡이 있어요? 저 그 벚꽃 저기 호수 그 거 있잖아요 무슨 거기 막 서울에 서울에 네 고양이 어디에요? 용인사람이라 서울에 벚꽃이 이렇게 내리는데 네 벚꽃이 다 떨어지고 꼭 만개에 있을게 네 복숭아의 무대 그런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복숭아의 마지막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 요즘에 또 일교차가 많이 심하니까요 여러분 따뜻하게 챙기시고 감기 걸릴 필요 없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2시에 더욱 더 신나는 음악 끌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구요 190.9년간에 경기방송에서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? 네 같이 인사할까요?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요즘은 복숭아의 벚꽃이 내려와 함께 들으시죠 날 기다렸죠 나를 안아줘 니가 오기를 봉향기도 축복하죠 영원히 함께할 우리 사랑을 사랑하기 딱 좋아요 한 번째로 웃어서 내게 와요 무릎대는 내 가슴을 이제 꼭 안아줘요 벚꽃이 내려요 벚꽃이 내려요 벚꽃이 안 바람에 실려 향기까지 남고 나에게로 와요 바람도 오네요 내리는 벚꽃 속에 더 멀리 보이는 그대가 미친나요 오랫동안 참아왔죠 나를 감싸줄 널 기다리며 봉향기도 축복하죠 영원히 함께할 우리 사랑을 사랑하기 딱 좋아요 사랑하기 딱 좋아요 한 발짝은 만 더 내게 와요 두근대는 내 가슴을 이제 꼭 안아주세요 벚꽃이 내려요 창피한 바람에 실려 향기까지 담고 나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와요 살았어 오네요 내리는 벚꽃 속에 저 멀리 보이는 그대가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내 말 없이 날아오르고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와 손을 잡고 우리 같은 곳을 봐요 언제나 함께 우리 둘이 영원히 빛이 나요 벚꽃이 내려요 상쾌한 바람에 실려 향기까지 담고 나에게로 와요 살았어 오네요 내리는 벚꽃 속에 저 멀리 보이는 그대가 저 멀리 보이는 그대가 빛이 나요 상쾌한 바람에 실려 향기까지 담고 나에게로 와요 향기까지 담고 저 멀리 보이는 그대가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감사합니다 저 페이스북 페이지 있거든요 독숭아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아니면 도메인에서는 오해피피치거든요 많이 페이지 구독해주시고 멜론에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숭아씨 가수기 전에 사진 한 번 찍죠 사진 한 번 찍죠 사진 한 번 찍죠 우리 여기 삼시고 우리 또 함께해주신 우리 직캠프 선생님들과 그게 이건 어디다 올릴 건 아니고 복숭아씨가 소중하게 간직해서 어디선가 이분도 다시 됐을 때 밝게 또 인사할 수 있도록 사진 한 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씨 여기 삼시고요 자 매니저 제 매니저는 아니지만 매니저를 하고 있는 친구 매니저를 하고 있는 친구 제 매니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해서 혼자 먹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상하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숨읍시다 네 찍도록 할게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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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들도 손 좀 한 번 들어주세요 손만 한 번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숭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 이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많은 감독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또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좋은 공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공연 또 이제 촬영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KFM 경기방송 오시면 제가 좋은 자리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일 없이 바로 바로 그냥 프리패스 제가 한 번 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